오늘 어떤 간증 4.27호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어떤 간증 4.27호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중복기도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함을 받을지요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두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피부 묻은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은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요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요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는 그 문제 속에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깨끗게 해결될지요다 해결될지요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요다 임대가 해결될지요다 임대가 해결될지요다 임대가 해결될지요다 면매가 해결될지어다 또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녀 간의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또한 이웃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인간 이웃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취업 문제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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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문제와 직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걸 느껴지네요. 다음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갑상선 저하증 치유를 받을지어다. 나사리 예수 명하노니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스트레스가 해결될지어다. 스트레스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갈비뼈 아픈 게 해결될지어다. 갈비뼈 아픈 게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신장이 치유될지어다. 신장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콜레스톨이 정상이 될지어다. 지방관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루마체소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국안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기력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기간지 찬식이 치유될지어다. 피부에 모든 염증이 치유될지어다. 포르지가 다 들어갈지다 여러가지 허리디스크가 깨끗 치염을 받을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염을 받을지다 귀하고 눈과 목 디스크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75번을 이르신 성도들 위해서 중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